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HLB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토요일 새벽 5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 일찍 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제가 아침마다 대응 전략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조금 못 올려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아가지고 조금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결국 세력이 이러한 움직임을 그리려고 아마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때문에 아마 그러한 상황이 조금 전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저도 제 자신, 제 가족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결국은 또 이와 같은 흐름이 나왔고 이거는 급등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만 9천원에 최고점에 제가 매도의 전략을 다 드렸고 그리고 최저점 여기에서도 매수의 전략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눈의 가시로 제가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는 제가 영상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조금 안 올렸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도 이와 같이 새벽에 일찍 영상을 찍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그리고 도움이 된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정말 정말 우리 완벽한 대응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이 구간 다시 한번 주가는 급등을 할 거예요. 급등 아시겠죠? 급등은 왜 할지 다 말씀드렸던 전략 그대로다라는 거 우리 직종 코점 돌파 당연히 할 거다라는 거 우리 5월 16일날 FDA 승인을 앞두고 여러가지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여러가지 뭡니까? 뉴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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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가 상승을 위한 준비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는 대응을 마찬가지로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이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매도의 중요성 매도를 왜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최근에 이 라인 저점에서 공략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 매수해서 올라오니까 지금 주가가 2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고 있다. 20에서 25% 정도 수익이면 당연히 뭐다? 차익 실현의 욕구,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최근 고점 대비해서 물려 있었던 사람들 주가가 하락할 때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죠? 힘들었습니까? 결국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매도의 욕구, 본전, 본전 욕구가 발동이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려있던 사람은 올라오니까 본전으로 매도를 하고자 하고 우리 저점에 잘 산 사람은 뭐다?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또 매도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 구간은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강하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하다가 윗고리가 달리고 하락하는 모습 그러면서 최근에도 움직임 보면 계속해서 윗고리가 달리고 계속해서 윗고리가 달리는 건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니까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이런 매도세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이러한 구간에서 그러니 매도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정확하게 금요일장은 전강 후약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또 공교롭게도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침에, 아침에 또 드렸는데 또, 야, 이렇게 정말 폭락이 나올지는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결국 우리 아침에, 아침에 매도 전략을 드리고 다시 주가가 또 급락하니까 또 다시 저점에 또 이 기회를 노리면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의 전략 또 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이 또 완성이 됐는데 자, 우리 이러한 상황들 자,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지자랑자리네, 시부럴. 뭐 또 자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오해예요. 오해. 왜 오해다? 여러분들께 대응책을 이렇게 알려드렸다라는 거 완벽한 대응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색 안경을 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자, 분명히 제가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싫어해요. 그죠? 분명히 싫어한다. 주가 상승하길 바라지 매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싫어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 지금 매도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들여왔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보세요. 자, 우리 HLB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렇게나 많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 아침에, 아침에 꾸준하게 다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올려드렸었고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 보세요. 저기 보면은 뭐라고 자, 우리 최근 영상, 자, 우리 날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24일까지 제가 올리고 안 올렸어요. 24일까지 올리고 자, 25일, 26일은 안 올렸다라는 거.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박하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댓글이 이상하게 달려요. 뭐, 조용히 잡잡고 있어라. 지랄하지 말라는 등 뭐, 왜 욕이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욕이 달리죠? 정황, 전략을, 응?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댓글에 욕이 달리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강력한 급등신호, 양봉 하나 나오면 상승은 나오지만 우리 뭐 해야 된다? 이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매도, 매도, 매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최근에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 보세요. 우리 22일 월요일날부터 보세요. 이 영상 안 보면 평생 후회한다. 이 가격 오면은 매도해라. 매도 안 팔면 피똥 싼다라고. 우리 매도하고 다시 재배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도 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 팔면, 그죠? 무조건 매도라. 이 가격 찍고 윗골이 달린다라고. 자, 보세요. 피똥 싼다라고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계속 반드시 매도 대응 필수다. 이 가격 찍고 윗골이라고. 윗골이 보이잖아요. 그대로. 이게 언제적 영상이다. 23일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보세요. 안 팔면 피똥 싼다라고 여러분들. 주포 세력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매도하고 재배수하자라고. 이렇게. 자, 22일날. 그죠? 계속해서 22일날, 23일날, 계속 24일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었고. 자, 우리 어떠한 전략을 드렸었는지. 자, 우리 영상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영상 한번 볼게요. 본전 심리. 그죠? 본전에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세가 나오고. 우리 수익 시련의 매도세가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상승하다 빠지는 이와 같은 윗골이,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가가 보세요. 우리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는 못하지만 매물은 소화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매물 소화. 자, 우리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자, 우리 자, 보세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그죠? 우리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매도의 욕구. 물려있던 사람은 본전의 욕구. 이렇게 지금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매도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이 구간 계속 고점 고점 돌파든 못하고 갈등 말등 갈등 말등 매물을 소화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한번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날 항상 금요일은 전강, 후약의 움직임 이런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께 매도의 전략을 다 이렇게 좀 드렸는데 자, 이 구간이었어요. 결국 또 쏟아지고 다시 매수하고 자, 이와 같은 전략을 자, 우리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좀 전략을 드렸었는데 쏟아질 때 다시 한번 우리 매수의 타점을 잡아보자 라는 전략도 드렸고 자, 우리 한번 영상 한번 확인하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한선생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여기도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여기 항상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제가 영상을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급락 나왔을 때도 제가 이렇게 전략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영상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은 절반은 잘 매도를 했네요. 우리 11만원 라인에 매도를 잘했고 결국은 주가가 빠지니까 우리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를 기회로 다시 재매수를 노려보자라는 거죠. 자, 이미 우리 매수 의견 문자는 보내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실시간 전략을 준비하던 가운데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와 버렸네요. 자, 이미 문자는 10만 3천원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실시간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 나왔다. 그죠? 빠르게 빠르게 제가 최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 벌써 바닥 찍고 1분, 2분, 3분 만에 3분 만에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문자, 문자는 미리 미리 다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 자, 우리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략 드리고 있는 전략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싶다라는 분들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우리 H H 실시간이라고 H 실시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 또 우리 이러한 순간들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실시간이 어렵다 실시간 대응 전략을 못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문자, 문자로도 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일 날 어제 금요일 날이었고 금요일 날 우리 9시 35분에 11만원에 절반 매도 챙기자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급락이 나오니까 갑자기 내려오고 있어서 우리 아래로 깔아두자 10만원, 10만 3천원에 깔아두자라고 10시 50분 경에 위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매수와 매도 위와 같은 타점들 다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상단의 번호 5, 0, 7, 3, 7, 4, 9, 1 H, H, H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 아침에 매도를 하고 나서 바로 여기 표시했던 그 순간이에요. 아침에 우리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11만원 계속해서 모였다. 이 고점 어제의 고점 그죠?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확 라인 아침에 올라오면은 금요일 날이니까 아침에 못 가면은 어떻게 오후로 갈수록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전강 후약의 움직임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고 순식간에도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갑자기 주가가 내려오니까 제가 10시 50분 경이었죠. 10시 50분 경에 우리 깔아두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식간에 우리 10만원까지 터치를 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사주고 또 다시 올라온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전략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최고점 지난 12만 9천원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기 최저점 바닥에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전략을 이렇게 다 드렸었죠. 우리 과거의 전략들 다 아마 보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릴 테고 결국은 우리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항상 죽여놓고 올라가고 죽여놓고 올라가고 또 이번에도 죽이고 올라가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아시겠죠.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FDA 승인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 요거 뉴스들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어제 이렇게 급락 나왔던 거는 FDA 승인 이후에 차익실현 우려 요러한 것들로 인해서 순간적인 하락도 나왔지만은 크게 미미하다 다시 회복 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다 FDA 승인 확신한다라고 우리 진양군 회장에 요러한 것들 지금 현재 경쟁사조차도 지금 현재 효과가 최고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확실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미국 암학회에서 우리 다음 달이죠. 요렇게 또 연구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고 최근 계속해서 우리 중국에 난손치료제 추가 희득 그죠? 등등 계속해서 우리 NCCN 가이드 중급한 NCCN도 등재하고 그죠? 다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한 이유 명분은 완벽하게 있다. 그죠?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한번 흔들어놓고 요러한 의도적인 플레이였다라고 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체 모든 대응체가 다 매수의 타점 매도의 타점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의 돈은 직접 직접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야죠. 분명히 완벽하게 이와 같이 완벽한 전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의구심에 의심에 전략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 그죠?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시키신 대로 제가 알려드렸던 전략대로만 해도 도대체 몇 번의 그죠? 이와 같은 완벽한 정확성 그죠? 이렇게까지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영상을 통해서 저는 항상 미리 미리 여러분들께 다 알려줬어요. 미리 미리 아시겠죠? 자 우리 이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 앞으로 타점들 정확하게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있겠죠? 자 아이고 목이 갑자기 또 안 나오네요. 자 이와 같은 전략들은 5073 7491 우리 H라고 H라고 남겨주시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략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말들 잘 보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영상통해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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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